스마트팜 단지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동참기로 하고 충남도와 서산시 현대건설, KT, KT엔지니어링 등이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총 사업비는 3,300억 원으로 오는 2026년까지 서산 천수만 간척지 비지구 일원에 생산과 유통, 가공, 정주, 교육, 커뮤니티 등 기능을 갖춘 50만 8,200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. 이를 위해 충남도와 서산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며 현대건설은 부지 조성을, KT는 관제 플랫폼과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구축, KT엔지니어링은 시공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.